10점, 2위! 일단 제 노래가 히트곡이 한 10개 정도가 그냥 그대로 다 히트가 됐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중국이나 중화권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일단 노래를 굉장히 많이 침식하게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네몽고라는 평야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일단 대륙에 끝이 안 보였어요. 6만명 인사! 사람이요? 네, 네. TV에서 봤던 4대 천왕 분들도 자주 봤어요. 보통 무대에서 할 때는 굉장히 스모키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세죠, 네. 이렇게 댄서들이랑 이렇게 지나다니면 제 노래가 나오고 있어도 저를 몰라보세요, 다들. 예를 들자면 발 마사지 같은 거를 봐주러 갈 때 마침 이렇게 딱 제가 예전에 했던 무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너네 한국에서 왔지? 너네 이정현 알아? 이러면서 물어봐요. 이정현 씨한테. 이정현한테? 이정현 발 마사지 하면서. 활동하신 노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노래는 어떤 노래? 여전히 와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렇게 5년 전에 북쪽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이 천천히 내려와가지고요. 남쪽에서 한 5년 후에 와를 다시 유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행하게 돼요. 워낙 넓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너무나 좋은 무대인 것 같고요. 노래 말고 또 연기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얼마 전에 공자라는 드라마에서 공자의 첫사랑이었던 위나라 황후 여파로도 나왔었고요. 그전에 그냥 일반 러브스토리 드라마도 나왔고 연기자로도 활동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정현 씨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CF나 이런 영상들을 지금 잠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야. 저거 집에 오는 거야. 아이고. 자, 이거를 휴대폰 한 거야. 와우. 선생님. 와우. 와우. 저거 좀. 와우. 아우. 와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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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오 잘하면서. 멋있네요. 여보세요 한국말로. 강심장도 중국에 많이 방송이 돼요. 중국에서 인기 정말 많아요. 신경윤씨. 강심 많이 방송된다고. 중국말로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하세요. 이동욱이랑 같이 중국말로 중국 팬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시랍니까. 한편으로는 한국 팬들 한국 활동을 많이 안 하면 한국 팬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저도 너무나 마음 아파요. 제 팬클럽 회장이 소년시대 팬클럽 회장으로 갔거든요. 너무 속상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작별표회 때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됐어 됐어. 항상 구박받고요 팬들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 활동도 많이 하려고. 말씀하신 건 이정현 씨 팬 한 분이 도착을 했대요. 그래요? 회장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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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또 믿는 아랫도드 고맙다 정말 또 믿는 아랫도드 고맙다 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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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Izumi 탱임정 아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 무서워 잠깐만 누구예요? 전세예요? 누구예요? 누구냐 뭐야? 역시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분장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현 팬클럽 회장 뚱정현이에요 잘 오시죠 잘 썼어요 부은 거예요 친구예요 왜 이렇게 졌어요? 정확하게 16kg 졌어요 정확한 날짜 계산 해보니까 한 달 반 걸리더라고요 아니 왜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신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일부러 찌운 거예요? 아니 행복해서 찐 거예요 아 행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죠 예예예 이특 군대 간다니까 예 아우 행복해요 이 중에서도 여장하면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은 일가견